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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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둥 뭐야 천둥 왜 안 터져 나 뭐야 천둥 왜 안 터져 뭐야 지금 천둥 버그 있나? 천둥 왜 안 터지? 천둥? 상대가 못 바꾼 거 같다고? 아닌데? 상대에 데이스 정도에 트롤하고 있는데 음 아아 뭐라고? 화니가 좋던데 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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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나이스 아니 이거 그리브 탑이잖아 아닌가? 히힛 히힛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야 이 친구 왜 뭐야 방금 가져가자 그냥 앞으로 그냥 앞으로 그냥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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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버즈 보이죠? 아주 잘 보여 어이C 뭐 날라다녀 뭐야 이거 히힛 이득인데 이거 이러면 손해인데 아 히힛은 왜 안 써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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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그럭 잊는 강 작은 쎄 이건 아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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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냥 고한다 냥냥 맛있짱 냥냥 오리아나 잘하면 좋다니까요 If you play good that's good 오리아나 good 냥냥 냥냥 졌다 GG 열광이었으면 이겼는데 열광이었으면 이겼는데 열광이었으면 이겼는데 아까 아 엇까비 죽는 부분입니까 이거 설마 죽겠어 지금 당신 루션이 구대기라 했으니까 엇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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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잖아 엇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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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처음에 탈진 스노볼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엇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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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까뷔 엇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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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시 있으면 아까 제이스Calips 엇까비 엇рос 엇 엇 엇까비 엇 왜? 왜? 다 맞으시죠? 아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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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없어서 못나 저 쌍사투로 쉬마일이 완전 다행이네 잼고 상수했어? 뭘 상수야 상수는 다행이네 아 오늘 불타는 거 아 땡큐 땡큐 아 게임 못하겠다 와 이게 맞아? 저 뒤에 거 좀 먹어주면 안 될까요? 에드 먹고 옵시다 다 맞겠다 진 노스펠 아 게이드 아 왜 맞어? 맞았는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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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이 와 이게 안맞네 와 이겼죠? 뭔데 이건 또 흠흠 아 역시 서포터 아니셨구나 처음에 탈진이 테이포인 줄 알고 안 썼을 수 있어요 야 잠깐만 뭐야 왜 뭐야 왜 깝쳐 왜 깝쳐 야 뭐야 이거 아니 감사합니다 야 우리 팀 뭐야 우리 팀 뭐하는 거야 나 혼자 유달했는데 이게 뭐야 뭐야 특혜성이었구나 근데 이게 나의 베스트였어 잘했는데 나 난 나쁘지 않아 난 잘했어 다들 그래서 한 명 데려왔는데 우리 팀은 미드일차도 못 밀렸지 마음 많이 아프지 그지 바텀일차도 밀어주겠지 아 뭐야 왜 이렇게 공속이 빨라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쳐 아 어 아 이 오래 아 으앙 으앙 이 어 라인전 하기 싫어 이거 빼세요 제발 이게 아니네 아니 좀 친구들 커버를 맞으면 좀 많이 좋겠는데 아니 커버를 오든가 위드에서 뭘 하든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안되겠네 이 게임 편패를 할 수는 없지 안사는데? 뭐야 몰락이 떴어? 저기요 프랑님 너 싸울 생각 아닌데? 난 같이 뺄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베인을 잡는 판단을 했다고? 몰라요 아니 오케이 이거 아 오케이 궁 위치 좋구요 궁 위치 좋구요 궁 위치 좋구요 좀 가 지회 목 few 나는 뭐야 향관들이 가벼운 Ñ 저거 뭔 소리에요? 아 그 코리안이라고 써가지고 한국어가 쓰레기라고 그런 거구나 난 또 우리 한국 쓰레기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싸워도 되는데 왜 안 싸우자 뭐야 뭐야 왜 빼때나옴 이겼죠? 빡 이걸 늦게 나와가지고 스펠을 다 빼는 판단을 하다니 빨리 나왔으면 아마 벤이 스펠도 안 쓰고 죽었을 거예요 다 실력 문제라고 어깨까지 아 아 아 제이스 정글을 왜 캐리하고 있지? 갑니다 수고 아니 뭐 할만 할 songs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거의 빌리트 아 이거 이거 안 오네 어 데스 그립될 뻔했다 아 어시 주려고 아니 내가 어시가 돼버렸네 와우 이거 부쉐에서 제이스 퇴원할 것 같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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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상황 아 음 아 아 handcuring 아 아 adi iro 아 어? 왜 이렇게 눌렀어? 봐준다 거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줍시다 템! 템 추천 좀 님들 제 마음대로 살게요 그냥 님들이 너무 늦게 대답했어요 템! 아 나이스 와드가 안 쳐져 레오나 레오나 뭐야 이거 붙어 그렇지 아론 음 어? 큰일이다 뭐지? 왜 이겼지? 왜 이겼지? 아 이지가 잘해서 이겼구나 아 드디어 연패 깼어요 드디어 연패 깼네 아 이지가 잘해서 이겼구나 아 이rece EH You 3 선 도매